아... 진짜...어떻게... 카드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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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를 그렇게 봤는데... 아우... 걔가 튕겨네... 카드... 아... 미치겠다 진짜... 아 너무 아네 진짜 게임 쓰레기 갔네 게임 쓰레기 이게 게임이야 쓰레기야 게임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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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t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러들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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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제 언저리만 나오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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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해소하는게 타격이야. 미친 갬. 축하합니다. 당신의 쓰레기 게임은 미친 갬으로 진호했다. 교훈. 교훈. 교훈 망치냐. 교훈 룬피냐. 내 시계 있는데 룬피가 낫지 않을까. 계시계 차이. 엘리트 못 잡는다. 엘리트 못 잡는다. 이 똥댁으로는. 엘리트 피하는 길도 없네. 왜 이렇게 엘리트. 왜 이렇게 엘리트 피하는 길이 없지. 갈 때엔 가더라도. 갈 때엔 가더라도. 담배 좀 줘. 갈 때엔 가더라도. 담배 좀 줘. 갈 때. 갈 때. 갈 때. 갈 때. 갈 때. 보내보는 거 같은데. 고구마버섯 거짓네 강화를 해둬서 딴걸 룬피지배 시모베시게 시모베시게 너무 좋은데 뭐야 못 없어서 꺼져 물이 없으면 이거내면 되지 아 이 쓰레기 게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고 게 쓰레기 게임 슬슬 그냥 죽는다 어둠의 듀얼 덕분은 필요 없겠지 필요 없겠냐고 필요 없겠냐고 엘리트 가야지 비갈김 비갈김 비갈 김 비갈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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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패하노아첨 경각 요행 따위가 길자리가 아니다 무에는 왜 자꾸 나와 추월 때면 끝난건데 뭐야 아니 어지럽다 어 왜 자꾸 나옴 할만하지 않나 아닌가 나이스 추월 쓸거면은 고급상자도 써야겠지 그러면은 제거할 돈 없어지는데 고급상자를 사지말까 그럴 순 없이 그럴 순 없이 순수 아니면 안 되겠는데 소운각은 거뜬히 볼 수 있을거고 고급상자 야 미처 배고프네 쉬운 확률이 아니었을건데 내다임말 잡은듯 내다임말 オーブインド incentives 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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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디 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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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룬피니깐 회피도약이 낫겠지 전지는 늦게 나오면 어대점액투성이든 커피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룬피면 성수에도 충분할 것 같지만 제거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저기 가서 제거하기도 좀 돈 없으니까 제거 100골드 125골드 하면 225골드 필요한데 플리트 잡고 여기 엘리트 더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음표 더 보고 추락 한번 하고 어둠이 돌아이들 어둠이가 진짜 3탑 최고 도라임말이 되냐지 진짜 광기 그 자체 진짜 광기 그 자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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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굵은 뷔페 컷. 알겠는가? 이제 교훈으로 나머지 다 강화하면서 대충 아 근데 순수 주면 안되냐. 순수 좀 줄래? 깜짝짝짝짝짝. 뭐야? 우회 좀 하자. 아니. 동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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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맞아왔는데 기도는 필요 없고 아이씨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지금을 위해 나는 부상을 샀던 것이다 뭘 되냐면 다음은 안식? 제거 두번 할 돈 되는거 같은데 그냥 상점 가야겠다 순수 나오면 제일 좋고 병불컷 병불컷하니 소네요 병불컷 St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적 특. 아 순수 안 떴다. 알약은 괜찮겠지. 알약일 것 같았으면 아까 단식도 괜찮았겠다. 하지만 없죠. 치킨. 음치킨. 멍청한 점탑 암종. 오렌지 알약 맛 좀 봐라. 광부 대개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 아직도. 요훈 못 받았어. 요훈 못 받았어. 이제 교훈 안 봐도 되겠다. 아 전두산가 꺼져. 저도. 저도.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냥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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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 아멘 이런 힘해야겠네 남은 치킨을 드리는데 치킨이 안 남았다고 하네요 가방을 아멘이 아멘이 달팽이가 뭐지 같다 첨탑에서 달팽이가 제일 꺼지 같아 아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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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첫두루 망했네 오션스 피사인 거지같은 타격 수비 정말 거지같다 왜 너무한거 아님 아닌가 돈 받고 싶네 스택 딱 맞는거 편안하고 요행 쓸만한가 돈으로 때리는 대주교 임 어허어 굿 살았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쓸더스다 만인에게 공평한 게임 만 명한테만 공평하다고 만한번째라니 블루아카 같네요 아니 이렇게 샌댁인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었지 글더스가 대단하기 때문일까 뭐지 하튼 아니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개고생을 했지 많게 아까 휘갈김을 먹었어야 하나 근데 어차피 룬피라 휘갈김이랑 별 차이도 없었을텐데 휘갈김이 제일 만화의 열차이고 회피 도약은 5장이니까 남편이 김 남편이 김 계속되고 있어요 사이도 없던 논의 울산 ces 나오고 스마트 일자이도 없었고 변경이 남편이